그거 나한테 좋네 신기하지? 잘해보십시오 부서진 황금의 그 조각들도 누군가에게 당연한 온기도 그저 바라본 채 그저 스쳐간 채 난 오늘로 돌아왔고 했어 미소짓는 너의 입술에 아직 남아있는 그 그늘처럼 모두 싸늘하고 너무도 차가워 오직 너와 나의 지금만이 눈부신 오늘 밤 이 시간 속에 그래보다 빛나는 너의 두 눈에 빛나는 크리스탈이 되지 못한 나의 차가운 알루미늄만이 애써 외면해 났던 것들에게 그들과 같은 표정을 지었고 항상 그려왔던 항상 믿어왔던 난 점점 더 멀어지고 세상은 또 그 한순간도 못 잃지 않은 날이 없겠지만 화려한 불빛도 딱 뜻한 벨벳도 없는 오직 너와의 어둠만 눈부신 오늘 밤 이 시간 속에 그보다 빛나는 너의 두 눈에 빛나는 크리스탈이 되지 못한 나의 차가운 알루미늄만이 나의 차가운 알루미늄만이 그보다 빛나는 너의 입술에 그보다 빛나는 너의 입술에 빛나는 크리스탈이 되지 못한 나의 차가운 알루미늄만이 어쩌면 오늘 단 하루일지 모른 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밤 따뜻한 바람과 조금은 맞지 않는 소리에 기타를랑 오늘이 지나면 사라질 것만 같은 이 노래를 조용히 흔들리는 불빛들과 말없이 미소 짓는 네 눈빛에 그저 난 바라본 채 그저 난 바라본 채 믿을 수 없는 이 시간을 눈부신 어느 밤인 시간 속에 그보다 빛나는 너의 두 눈에 빛나는 크리스탈이 되지 못한 너의 가까운 알루미늄 마디 눈부신 어느 밤 저 하늘 아래 그보다 빛나는 너의 입술에 빛나는 크리스탈이 되지 못한 나의 차가운 알루미늄 마디 워일 워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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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시작합니다. 아 이거 한번부르는데 2천원이야